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전산조작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실물위조특표제가 투입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례에 여러분들 속하는 겁니다. 이 제주 서귀포시 여러분들 비례 지역 한 비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는 이렇게 만들이지 않습니까? y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선관위가 대해준 유령투표자 수 a 플러스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표를 던진 투표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행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밑에 이거는 실제 누적투표자 수 위에 여러분들 점수는 발표 누적투표자 수. 여러분 x 측은 6시부터 9시 사이 여러분들 오후 6시 사이 12시간 동안에 누적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들 시간 추이고 이거는 시간대별 사전투표 누적투표자 수입니다. 이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a만큼을. a만큼을 더해주는 거죠. a만큼을 더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 서귀포는 서귀포에 대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투표 덕표일 빼기. 이 그래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줬을 때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칱 그래프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해보게 되면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9958표를 투입했고 이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6.39%포인트 부풀렸고 국힘의 고기철 후보가 1968표로 승리했는데 9958표가 더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990표 차이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분석되냐? 비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만 71표가 투입이 됐고 조국개혁당의 7057표가 배정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3021표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의 3021표가 되어졌고 조국혁신당의 7050표가 되어져가 도합 171표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다음에 사전투표 여러분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비교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게는 2011표를 대해준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그리고 지역선거에서는 더불당에게 2011표가 되어진 거죠.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셨다시피 비례대표의 조작의 근본 원칙은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만큼 그대로 투입한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부산남구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해서 그게 사고지 기본은 이렇게 똑같이 투입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려면 보시면 되죠. 비례대표는 조작 이전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3433표를 받았는데 2011표를 대가지고 5444표를 받은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죠. 지역구에서는 원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얻은 표를 합치게 되면 3905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표를 더해가지고 5916표를 받은 것으로 부풀렸어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죠.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7885표를 비례대표에 대해주고 지역구에서도 7885표를 대해준 거죠. 여기까지는 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소개받으신 제주서기포 관 제주서기포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은 거네요. 제주서기포를 보셨는데 여러분 이 제주서기포 경우에는 조작의 아주 모델 케이스입니다. 비례대표의 조작은 지역구 선거의 조작에 준한다. 똑같은 표수를 투입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게 제주서기포시의 정당투표 비례대표 여러분들 선관이 밝혀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31.13% 표를 대가 부풀린 거죠. 뻥튀기가 된 겁니다. 뻥튀기가 되면 누구누구가 뻥튀기가 됩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관외 사전투표 2,751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134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1만 448표 조작 여러분 이게 조작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부풀려집니까. 투표수 1만 51표 관외 430표 관외 3만 3419로 관외 전부가 다 조작이 되죠. 선거인수권은 투표수 더하기 정당별 투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그래서 선거인수도 이게 다 조작이 된 수치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무효표입니다. 비례대표 무효표. 일단 육안으로 볼 때 보라식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 무효표가 뻥튀기 됐구나. 얼마나 뻥튀기 된 겁니까. 여기 붉은색 화살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마이너스 1,036표 당일투표 마이너스 2,342표 전체 차익값 마이너스 3,378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비례대표가 이만큼 적다는 겁니다. 지역구에 비해서 이런 비례대표가 1,036표 2,342표 3,378표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 적은 상태로 전산 작업이 종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큼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더해가 이 제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 어디 뭐가 증가되죠. 무효표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무효표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득표수가 작으니까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각각 이만큼 적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무효표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만큼을. 붉은색을 이런 보라색적으로 다 이런 떠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에 있는 큰 비례대표의 무효표 속에는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의 득표수와의 격차만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조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a 투표수 b가 지역구 여기 나오네요. 득표수자의 비례 지역사의 b는 개수조정용 숫자 b는 개수조정용 c는 무효표. 이 c 무효표 안에 b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무효표 1739표 안에 1036표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객차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이 비례대표 오른쪽이 지역구입니다. 오른쪽이 지역구의 무효표가 참 작습니다. 492표 1739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큰 겁니다. 당일투표 743표 지역구 비례대표 3087표 총계 지역구 1235표 비례대표 4826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은 비례대표의 무효표 오른쪽은 지역구의 무효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무효표에 뭐가 다 들어 있습니까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표가 작은 거 격자 표 차이만큼은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은. 이만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지역구에 비해서. 이만큼을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은. 여러분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습니다. 무효표가. 무효표가 지역구는 무효표가 이렇게 작습니다. 무효표가. 비례대표는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B가. 지역구는 무효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이 무효표가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왜 이렇게 크냐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딱 정리하게 되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 서기표에 비례 지역구 중심으로 개수를 조정하다.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580점 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역구하고. 이거 이거는 좀 그만 계시보시죠. 이게 490은 맞고. 이게 좀 수치가 문제가 있네요. 이건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1700 요건 내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원리는 여러분 이해하시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숫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겼네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득표수.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작업을 잘못 했습니다. 이게 49522 50148 99670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득표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옮겼는가 하니까 이 득표수를 이렇게 이 수치를 올려야 되는데 이 수치를 올려놨네요. 여러분들 대단히 여러분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득표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뭘 올렸는가 하니까 투표자수를 올려놨어요.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이거는 관계없고 이거는 올바르고 있죠. 이 내용을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제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지역구 501632죠. 49522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려놓은 건데 선거인수를. 49522 50148 99670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비례대표 득표수는 비례대표 득표수는 48486 47806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선거인수 올려놓은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내일 다시 한 번 더 정정 방송하게. 이 부분은 옳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작업하면서 내가 다 직접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실수가 생겼네요. 여러분한테 더 멋지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걸 내일 내가 정정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관계없이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1739 이게 무효표입니다. 무효표이 비례대표 무효표 1739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역구 무효표 491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효표가 비례대표 무효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시죠. 492 1739 사전투표 무효표입니다. 당일투표 무효표 지역구 743 비례대표 무효표 3087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큽니다. 비례대표가 전체 합 비례대표 지역구 1235 비례대표 4826 이 큰 격자가 왜 생기느냐 여기 있는 거죠. 지역구와 비례대표 사이의 개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무효표에 더해준 이 차이값이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가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선거를 만진 사람들은 뭐 선거 다 끝났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우리는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언제 조작했는지 얼만큼 조작했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뭐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선거는 다 끝났고 대통령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그런다 해서 무슨 뭐 새로운 일이 있겠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후일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밝혀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추적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구의 득표수와 비례대표의 득표수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표가 모자란 부분을 전부 다 무효표를 플러스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다 개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비례대표의 무효표도 지역구 무효표보다 조금 높지만 1% 된 겁니다. 그런데 130만 표라는 것은 4% 됩니다. 그만큼 득표수 격차 문제를 숫자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그 사람들이 했고 그 내용이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의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추적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